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면서 부산을 깜짝 방문했죠. 하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죠. 인요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부산으로 오지 마시고 서울로 가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 인요한 위원장이 토크 콘서트의 모습을 드러내자 불쾌감을 불과 한 10m 정도 거리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서 맨 앞줄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때 맨 앞줄에 앉아서 경청을 저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렇게 막 듣고 웃어주는데 내가 환자가 아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서울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해라. 이준석 대표는 게다가 이걸 또 영어로 했대요. 영어로. 영어는 왜 이때 영어를 썼을까, 하필이면. 이것도 잠시 뒤에 한번 분석해보죠. 인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면박을 당했지만 인유한 위원장, 할머니는 목포에서 태어났었고 아버지는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자신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섭섭했죠,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겠다라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인은 내 선배님이 오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줘서.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겠다는 스포츠가 서로의 차마다 공부가 다음 달에 항상 찍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듣는 건가요? 어떤 안무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한국인 이준석사에게 선거의 인슬력에 대한 내년에алы 어떤 안물으로 했을까? 그러나 si 그니까 cliché 다 듣는 것들이 한국인에 전문의 응답을 주신 게 없을던 것이죠. 모든 안물에서 계속 써주신 것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 down의 말씀이지만 breathं – 제 잠시 기계는 학생이 아직도 금들 보기에 악셜요? 네,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거는 그냥 면전박대네요. 얼굴까지 봤는데도 그냥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보고요. 그 드라마의 제목은 이준석의 인성. 이준석의 인성. 그래서 이제 저 일이 있고 나서 지난 토요일에요. 영어로 면박을 준 적이 있고 나서 앞으로의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과 안일 쪽과의 갈등은 이제 뭐 정치 노선상의 차이가 아니고 이제 인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 됨됨의 문제가.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보건대는 탈당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유한 위원장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행보에 스텝이 꼬일까 봐 하다가 이제 저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저게 이제 인성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천하용인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하는 천하용인조차도 이준석과 함께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좀 인성과 관련된 거는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영어로 얘기를 했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 앞에서 일단 영어는 무슨 속내였을까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인 인유한 위원장을 부각시키기 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인종적인 어떤 다름 이런 거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생각이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벌써 꼰대 정치인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의 선배인가 지금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훨씬 더 한 수 위의 선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수 위는 인유한 위원장이다. 최주원 기자 지금 인유한, 혁균 위원장이 어제도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한 방송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인데 이게 어제 저녁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결단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까지 만나러 가고 이런 설득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인사들 포용하고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선당 후사 정신을 기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통화를 제안했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좀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설득 작업 가운데 일환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건 아니고 어제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꾸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죠. 모욕죽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전 대표가 그게 모욕죽입니까? 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을 모욕주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할 거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면 모든 말을 아마 영어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게 뭐 영어로 하면 모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살다 살다 해당 사람의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최병무 의원님. 모욕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욕을 당한 걸까요? 모욕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영어가 익숙할까요? 한국말이 익숙할까요? 한국말이 익숙하죠. 한국에 태어나서 산 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 태어난 것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오히려 한국어가 익숙합니다. 그것도 전라도말씨 태어나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순천에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호남말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인요한 위원장은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얘기했다 하는 거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다 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모욕주기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인요한 위원장은 모욕으로 느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을 거부하면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찾고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거라는 지적은 아마 본인이 받아야 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말을 놓고 환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 인요한 위원장이 환자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썼고 그런데 사실 환자 보는 사람 의사는 인요한 박사님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까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내려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약간 왕징 왔느냐 이런 느낌으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그럼 환자라는 얘기냐 의사가 왜 환자를 찾아오느냐 환자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 의사는 그러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얘기하면서 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라는 표현을 썼지 그 환자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희라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수형 남성 대명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해석이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는 우리 일원이 됐지만 우리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귀하한 사람한테 피부색을 상기시키는 거냐 인종차별적인 편파 발언이다 헤이트 스피치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인 위원장이 어제 이 만남 직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이제 할머니가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도 군산 태생이고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내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던 건 섭섭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인연 위원장이 살아온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니 그거 왜 나를 외국인 취급을 하느냐 나는 지금 그랬으면 내가 왜 한국에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서울 그라고 했을까 인유한 위원 혁신위원장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닐는지요.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면에서는 같이 똑같은 도전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같은 당원입니다.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그래서 대선에 승리를 했고 나 없었으면 대선에 승리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본인한테는 이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다. 나는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도? 본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선 끝나고 나서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한 거랑요. 몇 달 후에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율.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요. 이른바 20대 남성과 여성. 그런데 20대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6% 20대에서 졌습니다. 이대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지층이라고 알려진 이대남이 더 투표율이 낮았다. 맞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성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이른바 이대녀들 결집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뮬레이션 결과론은 20대에서 한 6% 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여한 게 아니라요.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뻔했던 선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3연 기사입니다. 제3지대 세력 규합에 나서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왜 저렇게 안 만나는 거야. 징계도 취소해졌는데 대체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비명계와 접촉한다. 비명계라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징계까지 취소해졌는데 정작 본인은 12월 시한까지 정해놓고 이때까지 뭐 없으면 신당 창당 호의 지금 뭐 규정사실화 시키면서 아니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제 세계일보 기자와 이제 통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나온 건데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인사와 함께 민주당 비명계를 비롯한 진보 정당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언제 교류했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날짜 이런 것들은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접촉 중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궁금해가지고 민주당 유력 비명계 의원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소통하신 적 진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고 다른 비명 의원들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통을 비명계 의원들끼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소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이 막 던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내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 위한 전초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 갈등 때문에 두 의원이 제3지대 창당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외곽에도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런 외곽 세력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고해서 이런 얘기를 더 확대시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특히나 비명계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전 대표가 지금 개인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현실 가능성 자체는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혹시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비명계 의원들은요. 지금 그야말로 수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이 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뭔지 이런 거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섣불리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용으로라도 공천 탈락한 다음에 공천 탈락하면 정치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누군가 깃발 들고 나타나면 지금 번호라도 좀 알아야 나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해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천 전에 그런 것들이 저쪽에 알려져서 제가 공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수박이라는 얘기를 피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도대체 이게 사실이라면 총선판을 어떻게 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주류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모아서 하나로 뭉치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 효과가 있을까요?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3지대에서 뭔가 세력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때의 성공 가능성의 첫 번째는 사실은 집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이죠.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지역 기반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세대 기반은 있어요. 뭐 20대, 30대 남성 이런 세대 기반은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의 남성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뽑는다면 혹시 모르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20대, 30대 남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기껏해야 아마 한 5% 미만일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준석 신당이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되면 신당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명계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제3지대론에 따라 나설 가능성. 물론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은 더욱더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과거에 자민연이 있었고요. 국민의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라는 인물, 그다음에 JP라는 인물,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 그런데 이준석의 성공 가능성, 만약에 제3신당을 만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민일보 인터뷰를 토요일 오후에 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신당 창당하는데 창당의 명분이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해서다. 보수의 절멸. 절멸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다. 이거를 이제 창당 명분으로 내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른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년, 이런 사람들이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고 내가 진짜 보수, 참보수다. 그래서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급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려고 한다. 비명계하고도 접촉하고 있다. 비명계가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하고 손잡고 창당을 할까요? 이게 좀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는 열심히 뭔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글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병을 내가 나갈 수 있게 공천을 준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노원병이고. 과거에 유승민 사례를 보시면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칩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와서 저는 노원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든 할 수 있다. 모든 열려있는 가능성 중에 그러면 신당 창당도 있는 거고 탈당도 있는 거고 다 열려있고 무소속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신당 탈당 창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몇 번을 떨어져도 나는 노원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쭉 해왔으면 노원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최근 이준석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당내 기류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준석이 원하는 노원병 공천은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총선, 당의 총선 전략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거는 사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유권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공천 받겠구나. 제가 파악한 당내 기류는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뭐 신당 창당 가능성, 탈당 가능성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원병 바로 옆에서 국회의원을, 옆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해봤기 때문에 좀 아는 편입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노원병에서 공천 받아서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노원병 포기한 건가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원병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혐오, 증오의 정치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분위기를 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중간지대의 신당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혁신 경쟁으로 가버리면 중간지대는 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준석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이 실패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실패하고 중간지대의 문을 연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중간지대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대의 논의가 얼마나 활발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양쪽의 거대 양당은 좀 약간 꼰대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데 혁신에 성공하고 양당이 혁신 경쟁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면 중간지대가 열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전에 한 분 만났었잖아요. 계속 인요한 위원장은 안 만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치적 멘토, 우리 국민의힘이나 항상 나타나주시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아니야, 나와. 혹시 그런 얘기라도 들었던 걸까요? 아니, 그게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나와라.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10월이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나가는 걸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머지는 그거를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연막 작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총선에 유지가 된다면 아마 그러면 비례정당을 만들 거예요.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 위성정당 논란.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위성정당 또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없앤다고 하고 과거의 방식의 비례대표 분배로 간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한들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노원병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당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두고 있고. 다만 그걸 위해서는 본인의 몸값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신당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실제 본인한테 공천을 안 줄 조짐이 보이면 나가서 본인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마 지금 당장 나가라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3선 의원, 영남권 의원들 향한 게다가 친륜까지 쇄신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소통 많이 한 분들, 그분들도 수도권에 좀 나와야 돼.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지. 친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기생해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 와서 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콕 집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은 이럴 때 이름을 넣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김기현, 울산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장재원, 권송동. 자, 뭐 누구든 다 친윤의 핵심이라는 거는 다 알죠. 뭐 윤회관 이름 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장재원이 부산을 버리고 올 것인가. 과연 김기현이 울산을 버리고 올 것인가. 오면 될 것인가. 여러 문제점이나 의문은 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옮기든 불출마를 하든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옮기라고 하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반발한다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요. 서울 강남하고 영남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 강남에 내리공천 세 번 안 줍니다. 딱 두 번까지만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한 사람들 서울 강남에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오랜 저 당의 국민의힘의 관행으로 하나의 룰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에 세 번 공천 안 주는데 영남에는 왜 세 번 줘도 괜찮은 거죠?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본인들이 그러면 강남에 3선 이상의 의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강남에 잘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친륜 핵심들은요.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화답하는 사람과 불응하는 사람, 둘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화답을 한다고 해서 또 여당이기 때문에 손해도 안 나요. 아시잖아요. 그 요구에 나가서 떨어지거나 불출마를 해도 정부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돼도 장관 한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장관직들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옛날 사람들 돌려막기 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분들이 불출마해주면 얼마나 사실은 인재의 풀이 넓어지는 거겠습니까? 현 정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들은 요구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로 갈릴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것이 희생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때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지금까지 있는 사람 어찌 됐든 그런데 그 지역 의원, 예를 들어서 장재원 의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부산이 그럼 내가 출마하면 늘 쉽습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자리에, 부산의 그 자리나 아니면 다른 좋은 자리에 누가 오느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검사 출신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 주려고 우리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영남권 일부 의원도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총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예를 들어서 중진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검사 출신들로 대부분 다 채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당선될 가능성 꽤 있겠죠. 높아지죠. 거기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아마 그 어떤 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또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더 막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용한 의원장도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총선의 판을 짜는 지금 집권당의 누군가가 그런 그림을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검사 출신 한두 명이 영남에 전혀 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다수의 검사 출신을 지금 중진 의원들 뽑아내고 그 자리에 넣은다고 한다면 그건 총선을 포기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